튜닝 제로 차량 출구 영상 담습니다.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와우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아톤 글로벤 하이르무진 튜닝 제로 차량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약간 흐린 하늘. 그래도 아톤 글로벤 하이르무진 출고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자 오늘은 튜닝 제로 차량 출고 영상 담습니다. 본 차량은 인천 더벤 아톤 지사로 출고 대기 전 이렇게 순정 상태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요즘에 카니발 차량 기아 계약 시 또 늘어났습니다. 7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르무진 디젤 차량들은 즉시 출고 가능 차량도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 디젤 차량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고 현재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존 모니터가 주소석에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르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튜닝 제로 영상 차분히 담고 있는데 코튼 베이지 컬러와 비교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말 그대로 순정 카페트 상태 여기에는 당연히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가 들어가야만이 실용성이 있습니다. 핸들 역시 순정이고요. 2열도 역시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스텝 장착되지 않은 순정 상태 그리고 2열의 바닥 쪽 살펴보면은 이렇게 층이 져 있습니다. 카페트 상태 현재 매트 깔려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층이 진 부분을 평탄화 한 후 유투바닥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역시도 순정 세들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리무진 시트를 안 해도 이렇게 순정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쿠션 정도만 장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에는 순정 상태 선팅도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망사형 커튼 쓸 수가 있는데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와 비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엠물진의 자랑이죠. 상부의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트원의 자랑은 바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이 모니터를 무시동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인원하는 엠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정들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기능, 분위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1열, 2열 새들 브로운 컬러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기아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하이리무진이든 계약을 놓으면은 7 혹은 10개월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매월 선주문 차량, 특히 디젤 차량은 자녀 차량이 나름 많이 있기 때문에 아트원으로 두드리면은 빠른 출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과 비교되는 외부 특장 회사 장점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정 부분 그리고 측면 그리고 순정 시트, 사이드 발판 없는 모습 비춰드렸고요. 후석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비칩니다. 후석 쪽 자주 설명드렸죠.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차별화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선팅 안 되어 있는 상태 042-825-7759로 전화 주시면은 디젤 차량들, 선주문 자녀 차량 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오픈했습니다. 후석 쪽에 사열에 이렇게 기아, 지그품 그리고 순정 매트, 싱킹 시트가 유지된 바로 2, 2, 2, 3, 9인승 순정 상태 시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9인승의 혜택은 너무나 많죠. 사업자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로 이용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과 경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디젤 차량은 연료 부가세 공제도 더불어 혜택이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에서 정말이지 29인치 QHD 안드로드 모니터 화질 상당히 좋습니다. 실시간 뉴스도 화질 요즘엔 너무너무 좋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고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자 이렇듯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 가성비 충분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튜닝 제로 출고하는 것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빠른 출고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을 보이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즉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신뢰 구성 요소들도 아톤 24 채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톤 24 채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수 2만명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자 2만명 달성 시에도 더욱더 알찬 이벤트 준비 중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니발을 빨리 바꾸자 하시는 분들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된다고 아시는 분들은 본 영상 꼭 참조해서 비교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 24 채널에서 튜닝 제로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톤 24 채널